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안을 뛰는 그림자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할아버지는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셨는데 시정책으로 인해 집이 얼리고 땅은 매입되었다고 한다 그때 집을 떠나는 대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신축 시형 주택 단지로 이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받았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는 할아버지의 명의를 인계받아 그 집에 입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사 가신 것은 자그마치 35년 전 꽤 오래된 시형 단지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게 어디냐 하고 생각하며 살던 중 새로 지은 시형 주택 단지로 이주할 기회를 얻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딱히 이전 신청 같은 건 한 적 없다 이제 와서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보면 낡았다고는 해도 35년밖에 안 된 건물이었다 40년이 넘은 단지가 아직 현역인 곳도 있다 오래된 시형 단지에서 신축 단지로 이사하는 게 너무 설레는 바람에 침착함을 잃고 부자연스러운 점들을 간과한 것 같다 그쪽 직원에게서 추첨제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다 내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야 납득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신축 단지로 이사는 가지 못했다 운이 없었구나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또 신축 시형 단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추첨 공고를 받았다 신축 단지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각인된 나는 바로 응모했지만 역시나 실패했다 놓친 고기가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어느새 신축 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공고가 떴다 더군다나 내가 여러 번 떨어진 이력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당첨 확정이라고 하더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지정된 장소로 옮기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 그냥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사하기 전에 간단히 건물을 둘러봤는데 역시 신축은 신축이었다 시설부터가 천지 차이였다 시형 단지이니만큼 구조가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월세가 일만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집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게다가 직접 설치해야 하긴 했지만 욕조, 목욕물을 데우는 보일러, 화장실 설비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하나같이 최신 기기의 새 물건이다 수납 공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옷장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많았다 실제로 이사할 때 가지고 있던 옷장과 수납함을 대부분 다 버렸다 꼭대기 층이 10층인데다 복도 맨 끝 집인 점도 최고였다 전망도 일품이었고 꼭대기 층의 맨 끝 집이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불편을 끼칠까 크게 걱정할 일도 없었다 게다가 거실은 6평이나 된다 단점은 여름에는 꼭대기 층이라 매우 덥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수다 다른 신경 쓸 점은 한 달에 한 번 대청소가 있고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정도였다 아무리 봐도 장점이 더 커서 바로 입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껏 이사 왔는데 3일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웬일인지 한밤중에 천장이 삐걱거리는 거다 우리 집이 맨 위층인데 왜 천장이 삐걱거리는 걸까 낮에는 전혀 삐걱거리지 않고 새벽 2시에서 4시쯤에만 들린다 며칠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맨 끝 집이라 옆집이 없는 대신 바깥 계단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근데 한밤중에 보통 그러나? 보통은 시끄러울까 봐 조용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상식인데 그 소리는 일부러 들리라는 듯 시끄럽게 달리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꽤 오랜 시간을 지치지도 않는지 계단에서 나는 마침내 불길한 집에 입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청 직원은 전에 살던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방을 뺐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는 신축주택, 즉 이전 세입자는 들어오자마자 방을 뺐다는 말이 되지 참 이상하다 당연히 직원에게 그 상황에 관해 물어봤지만 사생활 문제도 있다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매달 있는 대청소 날이 찾아왔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한 가구에서 한 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니 이러한 행사는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청소하는 동안 많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할 수는 있었다 청소가 끝난 뒤 간단한 선물을 들고 주민회장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듣자하니 우리 집에 처음 이사 온 가족이 낙상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사 온 가족의 어린아이가 베란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던 아내마저 뒤를 따르듯 몸을 던졌고 홀로 남겨진 남편은 그대로 떠났다 그 직후에 이사 온 사람이 있었지만 대청소 날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이사 간 후라서 얼굴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들어왔다는 거지 아마 나보다 전에 이사 온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아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관공서 직원에게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주거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문의했지만 당연하게도 거절당했다 이미 입주 수속은 마쳤고 퇴거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른 시형 주택 단지로 이사하는 것은 안된다고 딱 잘라 거절당했다 그 후의 일상은 공포의 연속이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천장이 약간 삐걱거린다고만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한기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본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저쪽에 무언가도 눈치챈 것이겠지 방 한구석에서는 인기적까지 느껴졌다 이 상황의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거실 창문에서 보이는 그림자였다 거실 반대편에는 베란다가 있고 전망도 아주 좋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커튼을 쳐놓았던 어느 날이었다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니 어린아이 크기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내 그림자는 마치 뛰어내리듯 사라졌다 그 외에 더 겪은 일은 없었지만 내게는 충분히 공포 그 이상이었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고 생각한 나는 어쩔 수 없이 퇴거수속을 밟기로 했다 다행히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 정리가 거의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사할 수 있었다 집이란 건 월세보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경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수수께끼의 여관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고등학교 동창생 3명과 함께 여행을 간다 우리는 이제 모두 유부남이라서 1년에 한 번만 여행을 가기로 했다 신나게 놀고 오는 날이어야 했는데 2년 전 연말에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경험을 했다 온천을 좋아하는 제가 항상 숙소 예약을 도맡았는데 그 애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예약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친구는 연말인데도 아침저녁 두기 포함해서 1만엔 정도만 내면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있다고 하는 거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그 여관은 예전에 초등학교였던 건물을 개조한 곳이라고 한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싼 거라고 납득한 우리는 그 여관에 머물기로 했다 숙박 당일 여관에 도착했다 여관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70세 정도의 소탈한 할머니셨다 방으로 가는 길에 건물 안을 둘러보니 내부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옛날의 학교였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었다 방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중간에 이름이 없는 방이 하나 있어서 나는 무심코 멈춰 섰다 그러자 주인 할머니가 엄청난 힘으로 세 개 제 팔을 잡았다 안 돼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서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는 즉시 신뢰했습니다 라며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낀 채 객실로 안내되자 우리는 짐도 풀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확실히 저 방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세 사람 모두가 그렇게 말해 의심치 않았다 저녁 식사는 해산물이 듬뿍 차려진 호화로운 밥상이었고 우리는 웃고 떠들며 매우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수상한 방이 어른거렸다 우리는 다른 투숙객들이나 주인 할머니 직원들에게 들키지 자정이 지나서 수수께끼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의 불빛은 어두웠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방에 도착했을 때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그 방문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다른 방들은 모두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여기만 없었다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셋이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근처에 있던 화장실 안에 숨었다 전 녀석들 눈치챘을지도 몰라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전 녀석들이란 건 우리 얘기겠지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죽였다 만약 열어보면 그럼 그때는 찌르고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찌르고라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칼로 찌른다는 말이 떠올랐다 역시 저 방에 뭔가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했다 주인 할머니와 남자 두 사람이 떠났을 즈음에 우리는 우선 방으로 돌아왔다 친구 두 명이 말을 꺼냈다 이건 진짜 안 돼 뭔진 몰라도 저 방은 진짜 위험해 보인다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다 적어도 문이라도 열어볼 수 있다면 친구들이 절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나 혼자 그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손잡이가 있을 법한 부분을 밀어 보았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깜깜했다 방에 들어서자 오른쪽에 창문이 보였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무언가를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시커먼 점토 덩어리 같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무언가 뒤에서 나를 잡고 방 안으로 내던졌다 문은 어느새 닫혀 있었고 마치 잠긴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뒤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무언가가 다가왔다 살려줘 잘못했어 제발 누가 좀 살려줘 문을 힘껏 두드리고 소리쳐도 반응이 없었다 갑자기 팔에 물컹한 감축이 느껴졌다 그 무언가가 절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다 그것은 향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어 토할 것만 같았다 공포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던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 차려보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차 안에 있었다 차는 벌써 돌아가는 길에 있는 고속도로에 있었다 나는 부리나케 외쳤다 그 방에 괴물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친구들은 뚱한 반응이었다 너 꿈꿨냐? 그 여가는 어떻게 된 거야? 주인 할머니는? 계속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두 친구가 정색하며 대답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집에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관에 대해 알아보니 문을 닫았다고 한다 친구들도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 방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여관과는 무슨 관계였던 걸까? 지금도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 집 나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진짜 귀신이 보이는 건지 반신반의 할 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될 때도 있고 저게 진짜 귀신이냐고 물었을 때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것은 그런 내가 경험한 이야기이고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같은 동아리 부원인 유미가 물었다 내일부터 여름방학인데 계획 같은 거 있어? 특별한 계획이 없었던 나는 유미네 집에서 며칠 자고 가기로 했다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한 번 봐주면 안 돼 유미는 내가 귀신을 보는 것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다 유미네 집은 도시에서 한 시간 가까이 떨어진 산간 지역에 있으며 헤이케 패잔병 전설이 있는 마을 중 하나다 나는 혼자서 오후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을 쭉 올라갔다 유미가 매일 이런 길을 스쿨버스로 통학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유미네 집은 절 옆에 있었고 절과 집 사이에는 묘지가 있었다 너희 집이 절이냐고 유미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유미네 가족들과 조금 이른 저녁을 먹고 넓은 집안을 안내받았다 꽤 크고 좋은 기화집이었는데 1층에는 방이 여러 개 있고 그 바깥을 둘러싼 회랑이 있었다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가 힘들어 천장은 높았고 통나무 기둥을 대들보로 사용하고 있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집 구조일지도 모른다 특별히 으스스한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목욕탕과 화장실 주변에서 다리가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된 집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조상의 영혼이 때때로 물가에 머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집을 둘러보고 유미와 함께 목욕한 뒤 올라가 보니 유미네 가족이 없었다 밤에는 귀신이 나와서 2층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2층에는 3평 정도의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서 사인 가족이 함께 잔다고 한다 원래는 단층 집이었는데 유미네 아버지께서 조금 무리해서 증축하셨다고 한다 빈틈없이 꽉꽉 채워진 이불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랫방에서 자도 상관없는데 내가 말하자 유미는 둘이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이불을 아래층 불단을 모셔놓은 방에 깔았다 이제 잘 준비는 다 됐지만 아직 저녁 7시밖에 안 됐다 유미네 어머니가 차주전자와 차,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이불을 나란히 놓고 불을 켜놓은 채 선배, 반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등등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곧 유미는 잠든 듯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다 유미가 잠들자 갑자기 불안해진 나는 수면등을 켜놓고 이불 속으로 숨었다 산속이라 그런지 여름인데도 정말 시원했다 바람 소리인지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을 청하려 해도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게다가 화장실도 가고 싶어졌다 유미를 깨우려고 했던 그때 복도에서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명백히 이상한 소리 때문에 나는 큰 소리를 질렀다 유미, 일어나 유미는 깜짝 놀란 듯 바로 눈을 떴다 화장실 같이 가죠 유미는 내 말을 듣고 불을 켠 뒤 미다지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나갔다 아까 그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바로 앞이 화장실이었는데 나는 유미가 겁먹지 않도록 미안해 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달려들었다 안심하고 나오자 유미도 나도 기다려줘 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들어갔다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유미, 아직 멀었어? 참을 수 없어서 방금 들어간 유미를 재촉했다 소음은 이미 저쪽 모퉁이까지 이르렀다 맞다, 무슨 소리인지 확인해야 해 문득 해야 할 일이 생각난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기둥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소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옛날 갑옷 차림의 무사가 무언가를 끌고 걷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기모노를 입은 할머니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있고 무사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미가 문을 열고 나와 내 팔을 잡아당기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저거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 게 스스로 느껴졌다 그 소리는 계속 들리고 아까 본 광경이 내 뇌리에 떠올랐다 우리는 잠도 자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역시 귀신이 있었구나 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니? 아침 식사 시간에 유미네 아버지께서 물어보셨지만 나는 그냥 귀신을 볼 줄만 안다고 말씀드렸다 귀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옆에 있는 절에 상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침 옆집이 절이니 딱 좋을 것 같았고 그때는 내가 나설 차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우가 조금 지났을 무렵 주지 스님이 오셨다 사실 우리 절은 여기 야마다 유미의 성시 가문의 묘를 관리하는 묘직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한 마을의 절이 되었다고 전해진단다 내가 어젯밤에 본 광경을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종파 본산에 연락해서 크게 의식을 치르고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비석도 크게 세웠다고 한다 주지 스님 말로는 영혼들이 시끄러운 것은 재앙의 징조라고 생각하여 과감하게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 유미네 집에서는 그 뒤로 귀신이 나오지 않았다 귀신이 되어서도 계속 끌려다니는 할머니가 불쌍해 그 할머니는 무슨 짓을 했던 걸까? 신경 쓰이는 게 우리 조상님들을 모셨던 할머니라는 거잖아 유미의 의문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 중에 이곳 영주의 아기를 골짜기 밑바닥에 내다 버린 한 노파의 이야기가 있다 영주의 혈통이 끊긴 후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영주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서 온 영주의 누나가 그 노파라고 한다 눈앞에서 타인에게 원한을 산 사람의 말로를 지켜본 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말았다 네 번째 이야기 현실이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죽어서 영혼이 된 그에게 신이 찾아왔다 그는 신에게 물었다 이제 전 어떻게 되나요? 신은 그에게 대답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던 지상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던 너의 선택이다 그는 다시 신에게 물었다 역시 당신은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지옥은 없나요? 그러자 신은 대답했다 현생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으로 간다 내가 직접 심판하지 어리둥절한 그에게 신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그간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어느 종교 집회에서 교주로 보이는 자가 수천명의 신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자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도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믿습니다 교주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젯밤 신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지상에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도들은 더 큰 목소리로 화답했다 믿습니다 교주는 연단 뒤 십자가를 손으로 가리키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신이시여 부디 강림하시여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소서 순간 십자가 아래에 큰 불길이 일더니 불길 사이로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났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불길이 사라지고 인간의 형상을 한 커다란 붉은 형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교주는 그를 향해 양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는 물었다 신이시여 직접 지상에 강림하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다 거대한 붉은 형상은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 가지 다 틀렸다 당황한 교주를 향해 붉은 형체는 노란색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나는 신도 아니고 지상에 갈 수 없으며 구원도 할 수 없다 어린아이 4명이서 모여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철민이가 말했다 얘는 자기 몸보다 두 배나 무거운 걸 들고 옮길 수 있대 힘이 좋은가 봐 민정이가 말했다 암컷한테 잘 보이려고 수컷들이 열심히 구애한대 선택받지 못한 수컷은 혼자 늙어 죽는다더라 진웅이가 하나를 집어올리며 말했다 함부로 죽이면 나중에 죽어서 벌받는다나 뭐라나 마지막으로 수아가 말했다 얘네들은 여기에 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인 거야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 물이 불어나 위험한 다리 위에 한 남자가 난간에 걸쳐 서 있다 당신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이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당신을 위해 전 지난 수십 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번쩍 번개가 치더니 수초 후에 천둥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전 이제 당신을 부정할 겁니다 그리고 전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남자는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 그의 앞에 신이 나타나 얘기했다 아들아 난 단 하루도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미 죽어버린 남자의 영혼은 신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그런데 어찌하여 단 한 번을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까 신은 그를 품에 안으면 아지막이 얘기했다 아들아 원래 난 그곳에 갈 수 없단다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어 남자의 부르지즘에 악마가 찾아왔다 그 말이 정령 사실인가 인간 남자는 악마를 향해 대답했다 악마시여 저에게 죽음보다 더 큰 모욕을 준 그 자를 지옥으로 보내주신다면 제 영혼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악마는 식 웃으며 대답했다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그리고 다음 날 남자는 눈앞에 나타나 악마에게 분노하며 외쳤다 악마의 거래는 확실하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그 자가 내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는 겁니까 악마는 식 웃으며 대답했다 내 소원대로 난 그 자를 지옥으로 보냈다 당황한 남자에게 악마는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대가로는 내 영혼도 거뒀지 뭔가를 깨달은 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남자에게 악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악마의 거래는 언제나 확실하니까 악마의 커다란 웃음소리와 남자의 절규 소리가 섞여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전통 내 남편은 태국인이고 그 당시 결혼을 전제로 2년 정도 동거했다 시댁은 도시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시댁에 들르기로 했다 교통체증 때문에 저녁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잠깐 인사를 드린 뒤 같은 마을에 사는 시조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하며 맥주에 입을 댔다 그러자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남편을 부르고 뭔가 엄하게 말씀하시더군 그 당시에 나는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지역 방언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남편에게 하는 말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뿐 내용은 몰랐다 돌아온 남편에게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남편은 대답했다 마을의 전통을 따르라는데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부부라도 함께 목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땅의 신이 노여워한다 그런 느낌의 이야기였다 밤이 깊어 이불을 깔고 모기장도 치고 목이 마를 때를 대비해서 머리맡에 물이 든 페트병 하나를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라 시부모님은 3시간 전 2층 침실에서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었고 우리는 거실에서 잘 거라서 둘이서 1층 문단속을 하고 불을 껐는지 확인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태국 시골은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 해가 지면 주변이 어둡다 대부분의 집이 중형견 3마리 정도를 경비견으로 두고 있으며 한밤 중에는 경비견들이 더 예민해져서 위험하고 나다니는 사람도 없으니 굳이 가로등을 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남편이 이불 바로 위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끄자 완전히 어두워졌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깜깜했다 조금 무서웠지만 오랜만에 시댁에 들러 피곤해서 그런지 바로 잠이 들었다 한밤 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을 더듬었다 동시에 남편도 목마르다며 일어나 함께 페트병을 찾았다 그러자 밖에 있던 개들이 뭔가 경계하고 있는 건지 일제히 짓기 시작했다 개들은 난폭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낑낑거리며 울기도 했다 시끄러워 그때 뭔가가 우리 손을 비추었다 덕분에 페트병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형광 탁구공 같은 것이 방 안에 둥실둥실 떠 있었다 반딧불인가? 아니야 모기장을 뚫고 들어왔어 방 안은 수없이 많은 발광체로 가득 차 있었고 잠시 후 그것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것은 조용히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겁이 나서 남편에게 매달렸다 저거 보여? 그러자 남편은 보지 마 눈 감아라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눈을 조금 떠서 보고 말았다 눈앞에 작은 여자아이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듯 서 있었다 무서워서 소리질을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것은 여자아이처럼 생겼지만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인형 같았다 두려움을 달래려고 고개를 돌리자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빙빙 돌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다 2층에서 대답이 틀렸고 그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형광등 스위치에 손을 댔다 안 켜져 형광등 두 개 다 안 켜져요 남편의 패닉에 빠진 목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2층에서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방이 환하게 밝아졌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오셔서 추궁하셨다 뭘 한 거냐 뭘 봤어 사실 2층에서 주무시던 시부모나 시아버지 댁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언니 댁에서도 비슷한 괴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한다 사실 남편이 설명해준 마을의 전통에는 이런 뒤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는 조상님에게 결혼했다는 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한 방에서 잘 수 없다 남편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자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조상님의 영혼은 항상 가족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우리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자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한다 그러더니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셨다 시아버지의 재치 덕분에 우리는 갑작스럽지만 조상님에게 보고도 드릴 겸 특별한 의식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우리는 조상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전통을 지키며 살았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댁 지역에는 다양한 풍습과 전통이 있었지만 믿음이 깊지 않은 남편과 남 모두 권성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 아직도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귀에 남아 있다 전통이나 풍습이 생긴 이유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을 막기 위함이라고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이번 발표 거리는 결혼식을 할 일입니다 수아버지가 선수 강정됐다 전통을 구성시키고 서비스 같은 슬픔